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동사를 공부합니다 동사에 역격동사라는 게 있는데 동사를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런 동사가 있는데 지금 문장을 보시죠 야 루블류 풋볼 나는 축구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보다는 좋아하다 루블류란 말을 러시 사람도 많이 쓰는데 루블류의 의미는 사랑한다의 뜻도 있지만 주로 좋아한다의 뜻도 많습니다 야 루블류 풋볼 하면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아래 보면 온 류빗 베스누 그는 봄을 좋아한다 봄을 사랑한다 무이 류빔 무지고 우리는 음악을 사랑한다 아니 류비앗 이스토리유 그들은 역사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뜻인데요 야 루블류 풋볼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 주어는 야 루블류는 동사 풋볼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뭐 을 이란 말이 나와야죠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근데 풋볼은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 을 즉 대격으로 사격일 경우에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온 류빗 베스누 하면 베스나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격은 우가 됩니다 아가 그래서 온 류빗 베스누가 됩니다 무이 류빗 무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무지가 나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음악을 사랑한다 이럴 때 무지고가 되겠죠 사격으로 쓰니까 대격이 뭐 술을 하니까 대격 아니 류빗 이스토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스토리야인데 원래가 이게 이제 사격으로 되니까 대격 이게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역격 동사를 쓰게 되면 또 같은 의미인데 같은 뜻인데 예 바뀝니다 목적어가 잘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의 너라비자 풋볼 문의 이게 지금 나에 대한 역격인데 예 문의 이게 이제 조금 해석하면 나는의 뜻입니다 나는 너라비자도 이제 좋아한다 뜻입니다 나는 문의 너라비자 나는 좋아한다 풋볼 축구를 축구를 이게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격변화는 안 합니다 주격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이무 아래 보니 이문 너라비자 웨스나 그는 봄을 좋아한다 뜻인데 해석하면은 여기에 그 목적으로 쓰여 있는 웨스나가 그 격변화가 안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남 너라비자 무지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음악을 좋아한다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우리 한국식으로 하더라도 그러면은 음악이 우리에게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그 단어들이 목적으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음악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아래 거 보면 임 너라비자 이스토리아 이것도 그들은 역사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야지 역사는 그들에게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곧지곧대로 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에서는 반드시 이 러시아어법에서는 역격동사의 활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하며 우리 사람 우리는 한국 사람들에게 혼동되기 쉬웁니다 그래서 역격동사 너라비자나 누주나가 나오면은 반드시 목적으로는 그게 격변화 없는 주격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면 문에 너라비자 야 예를 들어 예이 너라비자 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에 너라비자 지마 지마가 이제 겨울인데 그러니까 주격으로 쓴 겁니다 지마 그러니까 문에 나는 겨울을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보통문으로 그러니까 야 르블류 지무 나는 겨울을 좋아한다 지마의 사격 겨울을 대격이 되니까 지무가 됐습니다 야 르블류 스마트리 테레비저르 르블류 스마트리 동사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니까 야 르블류 스마트리 테레비저르 나는 테레비저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문에 너라비자 스마트리 테레비저르 여기서 테레비저도 지금 무슨 의미냐 하면은 문에 하니까 이건 사실은 주격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 야 르를 하면 이것도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테레비저르 남성이니까 테레비저르 르비시 슈콜라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래 그 이문 너라비자 마로즈네 이게 중성이에요 이것도 온 르빗 마로즈네 중성의 사격 대격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온 르빗 마로즈네 이문 너라비자 마로즈네 그 위에 르비시 슈콜라드 이것도 초콜렛을 좋아한다 그래서 초콜렛은 너는 초콜렛을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배 너라비자 슈콜라드 도저히 너는 이것도 마찬가지 너는 슈콜라드를 좋아합니까 좋아하냐 이런 뜻이죠 그런데 명사 슈콜라드가 뜨기로 썼을 때는 대격의 의미가 있었고 지배 너라비자 이렇게 역격도 썼을 때는 주격의 의미를 가졌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데 맨 아래 보면 야 르블류 무시누 무시나 무시는 이제 남성인데도 그 생명체가 생명체는 남성의 격결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야 르블류 무시누 하면 나는 남성을 남자를 좋아합니다 이런 뜻인데 문에 너라비자 무시나가 되죠 여기서 이제 그 주격이 되기 때문에 무시나를 써야 됩니다 여기서 목적적으로 문에 너라비자 무시누 이러면 안됩니다 문에 나는 좋아한다 무시나 남성을 좋아한다 남성 을로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격동사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맨 첫번째 사실을 보면 온 류빗 하키 아이스 하키 이것도 이제 아래 보면 이무 너라비자 하키 변화가 없습니다 3번을 보면 띠 류비시 지무 너는 겨울을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아래 보면 답을 보니까 이렇게 역격동사로 변화하면 지배 너라비자 지마 이렇게 목적어가 아니라 주께로 지마가 됐습니다 5번 보시죠 5번 야 르블루 라시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러시아를 사랑한다 라시야의 사격으로 러시아를 라시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에를 써서 문에 너라비자 라시야 주격이 나와야 됩니다 대격이 나오면 안되고 주격이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지격 동사인데 전지격 동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 복잡하게 알고 싶지 전지서 오에 대한 건데 전지격 동사로 쓰이는 것은 이제 두 맛에 대해서 생각하다 무엇에 대해서 꿈을 꾸다 꿈 꾸다 라스 가지 맛에 대해서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전지서 오를 쓰면 모모에 관하여 이런 뜻입니다 모모에 대해서 그런데 전지서 오를 쓸 때는 무조건 남성 여성 중성 따질 거 없이 명사의 격분화가 뒤에 예나 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나 이가 되니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고 무조건 전지서 오가 있으면 그 전지서 오와 동반되는 명사의 격분화는 끝에 예나 이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아참트 미치다시 무엇에 대해서 너는 꿈을 꾸고 있느냐 야 미치다요 아 류보프 나는 사랑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예제를 지금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보죠 모델이라고 썼습니다 나 무제이 위스타브까 이렇게 했을 때 안톤 вчера 브일 브 무제이 나 위스타브게 그러니까 안톤은 어제 브일 하면 뭐뭐 있었다는 비동사입니다 있었다는 얘기인데 과거인데 브 무제이 그러니까 박물관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 위스타브게 나 나 하니까 이제 뭐뭐의 장소를 뜻하는 전체사기 때문에 브이스타브까에 이해가 됐습니다 브이스타브게 다시 해석하면 안톤은 어제 박물관에 전시관에 있었다 이거를 이제 потом 그 다음에 온 라스카즈발 그리고 그는 말을 했다 남 우리들에게 오 브이스타브게 브 무제이 그 박물관에 전시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 브이스타브게가 됐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번은 우니베르쉐트하고 렉치아인데 이제 답을 보면은 세르게이 브체라 브일 우니베르쉐트 나 렉치 세르게이는 어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에 뭐하러 나 렉치아 수업에 대학 강의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온 라스카즈발 말을 하였다 남 우리에게 오 렉치 렉치에 대해서 우니베르쉐트 대학의 강의에 대해서 이거는 오 전체사인데 예 나 이 렉치 렉치아가 이제 렉치아가 여성이기 때문에 야 로 될 때는 반드시 뒤에 격의 어미가 이로 되죠 그래서 오 렉치가 됐습니다 두번째는 나타샤 시보드니어 보일라우프 인스티투체 나 세미나레 나타샤는 인스티투다고 세미나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건데 나타샤는 오늘 인스티투 연구소의 세미나에 있었다 보일라 가 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보일라 하면 남성일 때는 세르게이프체라 보일라 남성으로 돼서 보일이 됐는데 이건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나 라스카즈발 그녀는 말을 하였다 남 우리에게 오 세미나레 오 이란 전체사가 에 모모에 관해서는 무조건 뒤에 명사의 격반어가 예 나 이가 된다고 그래서 오 세미나레 보일라 세번째는 세르게이 시보드니어 보일 왑시지찌 나 베체레 세르게이는 오늘 있었던 얘기인데 왑시지찌 기숙사인데 압시지찌 예 압시지찌 나 베체레 이것도 이제 장소를 나타낸 점점입니다 나 베체레 요거는 이제 베체르니까 저녁에 이제 어떤 향연 이런 의미입니다 모임 저녁 모임이니까 나 베체레 보슬레 은 라스카즈발람 오 베체레 오 압시지찌 그 다음에 그는 말을 했다 우리에게 기숙사에서의 밤에 대해서 베체레에 대해서 베체레 베체레는 베체르니까 나중에 요 단어가 나올 겁니다 4번 나타샤 부체라 보일라우클루베 디스코테케 요건 이제 나 디스코테케 장소를 얘기했어요 디스코테케 디스코테케 있었다는 얘기죠 클럽에 나타샤는 어제 클럽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потом она рассказывала 그리고 나중에 그녀는 말하자 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오 디스코테케 в клуб 클럽에 있는 дискотек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하자 오 디스코테케 그러니까 오의 전체사는 반드시 격려가 예 나 이룩 나타샤 이룩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0번째입니다. 해석하겠습니다. Anton, 너는 이 영화를 봤냐 했더니 이 영화는 전쟁에 관한 영화야. 나는 이런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 나 또한 아주 좋아하지 않아. 나는 또한 매우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이 필름은 내가 좋아해. 이 필름은 내가 참 좋아해. 나에게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라비자가 역격통사입니다. 이 방은 누구 방이냐 했더니 이 방은 너희 너라비자. 집에 너라비자. 집에라는 말씀을 듣고 너는 좋아해. 아니면 집에 너라비자. 그러니까 너라비자 물었어. 이럴 때는 대상의 집에가 됩니다. 그가 아니죠. 다 바이쉬야꾸노. 그래 아주 커다란 창문이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자미차 쩔느니의 집안. 아주 훌륭한 집안. 소파도 있고. 그리고 슈카프. 책장도 있고. 꼼나타 아시토 나아다. 이 방에 필요한 건 모든 게 다 있어. 꼼나타 아시토 나아다. 필요한 건 이 방에 모든 거 다 있어. 또 이즈나이 시그제 나호지차 카톡. 너 알고 있니? 어디에 그 스케이트장이 있는지. 나호지차 처해 있다. 위치해 있다. 어디에 스케이트장이 있는지. 카톡은 스케이트장입니다. 나 나프로티프 블루바 파켈. 그러니까 클럽 파켈 건너편. 나프로티프는 이제 인프론토입니다. 반대편입니다. 그러니까 건너편입니다. 클럽 파켈 건너편에 도로가 도로가 우달래니가 아팠습니다. 비싸냐 입장적으로 도로가 하니까 다 도로가 너에다 아트리치니까도 그래 비싸 그런데 아주 참 좋은 그 스케이트장이야. 그제 또 이브일 부치라 어제 너는 어디에 있었냐 부치라 그 디아트로 극장에 있었던데 스마트리 스펙타클. 영화를 봤어 가꼬이 가꼬이 스펙타클 어떤 영화냐 했더니 네뽑뇨 야 네뽑뇨. 그 강의는 이제 동사 시제의 과거를 좀 공부할 겁니다. 과거 그것도 영역이 중요합니다. 이제 점점점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의 공격적인 러시아 공부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요점 정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역격동사 너라비자 누즈나 이 문장의 구조가 바뀌면 문장의 구조가 바뀌고 목적어가 역격동사에서는 죽격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오에는 이제 명사의 격변어가 끝에 이해나 이의로 된다는 거 무조건. 그래서 전치격동사에는 이제 두 마뜨 미치다 떨어스까지 이 맛이 있다는 거. 역격동사에는 너라비자 누즈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전치사의 격변은 연구소와 기능이 있어야지. 전치사의 격변은 연구소와 연구소의 연구소에 다 된다.